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대놓고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적기관들을 다 동원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14일날 공병호TV에서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왜 지금 갑자기 저렇게 확진자 숫자가 고공행전할까 그런 의심을 가진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닙니다. 식당도 있고 클럽도 있고 다른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왜 유독 교회에만 개신교 교회에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잇따르고 있을까 물론 단순한 의심일 수가 있습니다. 전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공적기관이라면 의심을 해보는 일은 기후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해당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뢰하기 힘든 대한민국의 공적기관들입니다. 그냥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래 점점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은 문정부가 공적기관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시위나 집회나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집회나 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 특정 정치 세력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 의심입니다.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고 박원순 씨는 지난 2월 21일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을 근거로써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광화문일태의 일체 집회검지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관련 단체는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견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8일 날 서울행정법원은 고 박원순 시장이 잘못된 결정임을 법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의 회장이 신고한 옥회 집회권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 집회검지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서 옥회 집회검지 처분 행정 집행정지 소송에서 이동욱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동욱 회장은 지금 경기도의사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지역에서의 집회를 검지한 서울시 고시의 내용은 집회 시간이나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검지한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으로부터 건강보호를 고려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가 없다. 사실 옥회 집회 같은 경우는 집단감염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옥회 집회가 전념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기한 연기해버리고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지 않고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치방력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방력을 정치적 의도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른바 정치방력이라고 불리는 행위 즉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사람들의 시위나 집회에 대해서 과잉진압이나 과잉금지에 제동을 건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방력당국의 움직임입니다. 방송 준비를 하는 8월 15일 아침 7시 30분 무렵에 연합뉴스의 온라인신문 상단에는 전부가 다 코로나19 확진자 걱정이라는 그런 소식으로 다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아 이 연합뉴스가 독자들로 하여금 광화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기사를 양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이야기죠. 기사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수도권 대확산 위기, 지역발생환자 급점, 깡깡이 비율, 검충 이게 일면 기사로 크게 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정부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할던 오늘 중대본선 최종 결정 그러니까 어떻게 꼭 8월 15일 날 2단계 격상 조치를 발휘하냐 이야기 고비일학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꼭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또 바로 그 옆에 보니까 학생 확진자 증가의 화들짝 시도교육청 2학기 등교 방식 고심 또 그 옆에 보니까 집단 감염 우려 속에 서울도심 광복절 집회, 서울시 경찰 긴장 아마도 이번 집회가 끝나게 되면 또 만일 그들이 무리수를 둔다면 집회를 주체했던 사람들을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이바지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감방으로 늦지 않을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시는 하리오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19를 빌미로 금지하였지만 민경욱 전 의원이 조단한 4.15 부정승과 국민투쟁본부 국부보는 8월 14일 법원이 집회 금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듬에 따라서 집회 개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 시위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회 금지 명령 집회 정지 신청이 받아들인 집회는 법원이 판단한 가이드라인대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되는 나머지 불법 집회는 참가자가 집결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두 제지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광화문 강장 등 집회 금지 구역은 서울시와 함께 울타리를 치는 등 진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 자체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경찰은 또한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의 서울시 방역당국 공무원과 함께 귀가를 설득하고 경고방송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경찰은 집회 자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는 적각 체포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탕합당할 수 있으니까 광화문에 나가지 말고 광화문에 나가더라도 그냥 얼른 집으로 빨리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한신대 윤평중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권을 연성파시즘 혹은 부드러운 파시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기스 파시즘은 독재나 전체주의와 거의 일치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윤평중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물리적 테러나 경찰의 근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법체계의 교란이라든지 정보 은폐와 조작을 통해서도 파시즘에 이를 수 있다. 정보를 은폐하고 정보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광범위하게 실행해 옮겨지고 있다고 봅니다. 방송 3사를 제압하고 그리고 언론사의 입을 재갈을 물려가지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친정부 언론과 시민단체, 의용지식인들은 여론조작과 인신공격을 일삼는다. 공론장을 왜곡하는 의용언론과 지식인은 문재인 파시즘의 부역자들이다. 부역자들이 많죠. 파리오 광복절, 국민대를 둘러싸고 있는 정부, 강력당국, 그리고 경찰 등의 움직임은 정보 은폐와 정보조작, 그리고 여론조작 등을 통한 전형적인 연성파시즘, 연성적재, 연성전체주의의 통치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독재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바로 곁에까지 와 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 지오엔지의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